안녕하세요. 미미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찍을 영상은 캔들 탭핑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ASMR에서 양쪽 캔들 탭핑했던 적이 있었는데 양쪽 탭핑 소리가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길게 찍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은 캔들을 탭핑해볼건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양쪽이 이거죠. 이걸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사용하는데 사실 불을 켜는 일은 거의 없어요. 불을 켜는 일은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퍼플이랑 같이 담아놓는데 아무튼 네 속삭이면서 탭핑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탭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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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제가 안짤라서 탭탭 래핑하기 굉장히 편한데 눈이 막 부서지고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잘라야 되기 때문에 눈이 길 때 자르기 전에 탭핑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길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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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랩핑도 좋아하지만, 스크래칭도 좋아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라이터인데요. 이걸로 주어에다가 물을 한번 묻혀서 딥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상하네요. 진짜 불이 안나와요. 진짜 불이 안나와요. 그러면 성냥을 껴볼게요. 이걸로 주어져요. 이걸로 주어져요. 이렇게 불이 안나와요. 이렇게 불을 겨우 겨우 겨우를 꼈네요. 이렇게 불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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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이 안나와요. 이렇게 불이 안나와요. 이렇게 불이 안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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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blah blah. jung. B不会 지적이지. 만나요. 눈이 너무 잘어울려. 머리가 깨끗하게 나아가고 탭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 소리가 더 좋으신가요? 이 향초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유리컵이 좀 묵직한 느낌의 소리여서.. 그렇게 거슬리는, 얇고 재지는 소리.. 그런건 아닌 것 같아서.. 되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않게 도착했다면.. 이 사람은, 한 명씩은 소면.. 이 사람은 가장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앞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혀 좋으신데.. 이 사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무판이에요. 그냥 나무판인데 소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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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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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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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의 탭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꿀잠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